네 반갑습니다. 1182로 별표 치고 학교 내신때 아주 잘 나와 개념원리의 애절근장 숫자가 안 바뀐 것 같아요. 바뀌었나?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. 비슷한 것 같아요. 보자. 지금 보면 우리 친구들 두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를 넣어 그리고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 제 일사 후면에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이지.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자 우리 친구들. 항상 그래플때 y는 땡땡.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지 우리 친구들. 그렇지? 그러면 y절편 2고 x절편 또 2고 그렇지. 이 직선은 이렇게 그려주네. 오케이? 이제 이 놈 봐봐. 이 놈 봐봐. 어, m이라는게 되겠지.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. 그래않아야. 왜냐하면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뭐지만 m의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겠지. 그래않아. 그 점을 의식으로 어 어 어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. 그렇지? 그럼 m에 대한 상등식이니까 m에 대한 상등식. m는 0. 그러면 x의 우리 친구들. x 플러스 1.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. m의 값에 관계없이 x절편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은 1이네. 이 직선은 무조건, 무조건 마이너스 1,2를 지난다네. m의 값에 관계없이. 그럼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, 뭐 이렇게 지날 수도 있어. 그런데 이 직선과 그 쌍을 만나는데, 그러면 그렇죠. 경계가 여기서부터. 여기 사이로 왓다리 갓다리 거리야 되겠지. 그렇지. 이 직선은 우리 친구 0,2를 지나야 되겠지. 또 이 직선은 그렇지. 2,0을 지나야 되겠지. 그래서 이 사이만 왓다리 갓다리 하면 일사분면에 만나겠네. 그렇지. 그러면 음. 가자. 해야지 지금. x에다 뭘 대입하여? 0을 대입하고 y에다가 2 대입하면 되지. 그렇지. x에다 0 대입하고 y에다 2. 0 대입하고 y에다가 2. 그럼 마이너스 2.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니까. m은 얼마나 되는지? 1이 되겠네. 여기서는 m이 1이 되고. 그다음 2,0. x에다 2. 그럼 2m. y에다 0. m 플러스 1은 0이니까. 3m은 마이너스 1. 그리고 m은 마이너스 3분의 1. 여기는 m이 마이너스 3분의 1. 이 사이만 왓다리 갓다리 거리면 될까요? 그렇지. m은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1 사이가 될까요? 2무가 들어가면 안되지 왜? 춤이라는 것은 면이 아니니까. 그래않은 우리 친구들. 그렇죠.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과 1 사이가 되면 되겠습니다. 됐나요? 우리 친구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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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